천천히 돌아보세요. 천천히 천천히 한쪽으로 다섯번 반대쪽으로 다섯번 중심을 잡아야죠. 천천히 하다보면 익숙해지면 나중에 잡혀요. 지금은 어려워서 발라도 해도 돼요. 입영자세로 해도 되고 다 한손 놓으세요. 양손을 넘어져도 괜찮아요. 살짝 놓아보세요. 몸으로 중심을 잡으세요. 두 손을 놓아야 돼요. 한손을 살짝 놓아보세요. 두 손 다. 수영하세요. 물로 살짝 잡아요. 좌우로 좌우로. 그렇죠. 그렇죠. 오케이. 잘한다. 그렇지. 그런식으로. 오케이. 신경쓰지 말고 계속 도세요. 괜찮아요. 부딪쳐도 괜찮아요. 살짝 밀을게요. 됐어요. 됐어요. 도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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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손 양쪽으로. 그렇죠. 양쪽으로. 중심 잡아가면서. 자 그렇게 뒤로 하는게 아니고요. 한쪽은 뒤로 한쪽은 앞으로. 한쪽은 뒤로 한쪽은. 그렇죠. 그렇죠. 한쪽은 뒤로 한쪽은 앞으로. 중심 잡아가면서. 잘 돌죠. 요령만 터득하시면 쉬워요. 다섯 번. 반대로도 다섯 번. 네. 그렇게 하시면 더 빨리 돌아요. 반대로. 네. 반대로도 해보세요. 그리고 엎드려서도 해보세요. 엎드려서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더 잘 돼요. 나중에 돌고 난 다음에. 다 돌고 난 다음에. 같은 방식으로 해보세요. 그러면은 잘 돼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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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